산타 할아버지 니 한탄 옆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요 니은이요? 니은은 뭐예요? 니은이라니? 아 사탄 할아버지라고 아저씨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 스트리머들이 볼잼 뱅송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놀다오고 있어요 이제 그놈만 호빠방 키면 호빠방을 떠보 근데 갈수록 김돈님 잘 막아시는데요 다 흘러내렸어 십덕후같이 편집해주세요 십덕후처럼 만들어드렸습니다 온거 같네요 으흐흐 안오네요? 아까 전구 말씀하시는건가? 잠깐만 이거 한번 다시 재생시켜보자 이거 아 약간 소름이 왔는데? 하아 어서 게임을 줘 대장 히히히히히히 도양 기다렸다고 히히히히히히 accessory 일주일 일주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